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센터로 팍독! 저는 팍독 예전이에요. 팍독은 삶을 체인지할 그라운드가 되어줄 거야. 날 믿어.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 여러분이 투표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질문 자체가 뭐라 그럴까?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예를 들면 뭐 이럴 때 건강 관련 서적을 봤다? 그럼 그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어떻게 책을 읽어서 돈을 버나요? 이걸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저랑 오늘 고작가님이랑 오늘이 아니죠? 오늘은 윤희사님이랑 홍의사님이랑 먼저 제가 밥을 먹었는데 제가 우리 이사님들한테 추천해 주는 책이 따로 있어요. 사업 관련하는 책들. 그거를 보면서도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 읽는 시간보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 이레이징 하는 거, 빅보카 작업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딴 사람들이 만든 코퍼스를 내가 돈 주고 산 거고 이번에 우리가 직접 크롤링한 걸로 해갖고 옛날 빅보카는 2007년 앵그램비어 기준으로 정리한 거고 이번 거는 2019년 베이스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풀타임으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고약가님도 스트레스 우리가 제일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책을 못 읽을 때. 왜? 우리가 맨날 그런 책들을 좀 어려운 책인데 대중성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인기가 많다는 거는 퀄리티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파펠러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책이 분명 퀄리티가 높은데 사람들이 안 읽은 책들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책들. 그런 거 우리가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대중성은 없지만 책 자체가 사업에 조언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 아까 한석준 아나운서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한석준 아나운서님한테 책을 쫙 추천해드리면서 1번으로 추천하는 게 컨텐츠의 미래인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어제 문자. 이 책은 깊은 것 같다고. 근데 그 책은 깊다고 그걸 이해한 만큼 가져가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냥 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컨텐츠의 미래를 읽고 서평을 쓰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걸 진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일단은 여러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진짜 이 컨텐츠의 미래를 안 읽었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할까? 그 정도로 컨텐츠의 미래는 좋거든요. 웅이사님이랑 저랑 똑같이 책을 봐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웅이사님이 막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두드러 맞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명문대 나오고 NBA 했으니까 막 하면 저도 알아요. 막 이랬는데 그런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최근에는 눈치만 보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해도가 다르고 웅이사님이랑 이해도가 다르고 그거를 써먹는 방향도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유럽에, 동유럽의 어느 국가가 지금 전자시민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아마 에스토니아인가 그럴 것 같은데 이 국가가 삶의 그거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국경의 바운드리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메르켈도 여기에 시민권을 갖고 있고 저도 그래서 거기다 시민권을 한번 등록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그 다음에 아예 블록체인으로 넘어가서 화폐를 전자화폐만 쓰는 게 목표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거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피엔스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해드렸죠? 이데올록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데올록이는 종교, 국가 이런 게 있는데 국가라는 그러면 바운드리가 뭐였냐 텍스를 내는 게 되게 국가의 큰 바운드리였는데 초다국적 기업이 생기면서 초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생기면서 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영리하긴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데올록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데올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국가는 어떻게 앞으로 존속을 해야 되냐 그랬는데 그거를 같이 깨틀려는 국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서 내 삶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냐 일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일본이 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일본에서도 고급 인력이 있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게 쉽고 그다음에 번역과 자동 통역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랑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도 전자시민권을 발행을 해서 중국이랑 일본이랑 대만 같은 곳에 아니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린카드 영주권보다는 단계 안 하진 시민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공부를 한 만큼 보여요. 공부를 한 만큼 댓글창을 못 봤으니까 왜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신감이 있냐면 저희는 스타트업인데 흑자를 내는 스타트업이고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진짜 책을 읽으면 이 사업해야지 저 사업해야지 저는 올해 커뮤니티를 완성하고 5년 뒤에는 사실 커뮤니티의 규모를 넘어서 포털까지 넘어가는 게 목표예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자웅을 겨루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혼자만 알고 우리 직원들만 알려줄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게 얘기 여러분 복잡게 얘기 들었죠. 이제 채팅창을 좀 봐야 돼요. 복잡게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복잡게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예측이 되어야 안 돼요. 복잡게 들었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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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이 되어야 안 돼요. 여러분 예솔로로 해보세요.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솔직히 그거예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붕괴된다고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전세계에 한 명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난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 시점에 붕괴된다고 예측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쇼세다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베팅이 된다고 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나왔어요?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이 책에 보면 뭐예요? 투자는 기간이 중요한 거지 투자 시점이랑 투자 액수, 투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여러분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주식은 언제 사기가 제일 좋냐? 지금이에요. 여러분, 주식 사고 싶은 사람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럼 어때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전에 샀으면 그것보다 싸게 사는 거면 된 거예요. 언젠간 살 거였잖아요. 바닥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럼 그 대신 어때요? 한 번 샀으면 이제 10년, 20년 묻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샀으면 10년, 20년 분할 매수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실천을 안 해. 왜? 감정 계좌가 이게 편향을 극복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내가 이게 뭐냐, 책을 읽어서 삶이 어떻게 적용하냐? 나는 책을 안 읽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예요. 특히 내가 우리 석희랑 윤희사한테도 오늘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는 청소부를 뽑아도 책을 안 읽거나 책을 안 읽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앞으로 제가 규모가 커지면 운전기사도 고용하고 청소하시는 분도 고용하고 바리스타도 고용하고 그럴 텐데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피트니스 직원도 고용할 텐데 그분들도 글을 쓰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책은 인생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책을 안 읽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게 진사회성 동물의 꽃이에요. 진사회성의 동물은 협력인데 책이라는 건 누가 뒤지게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동물과 호미노이드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가 이제 호모에르투스로 넘어가면서 원숭이랑 갈라지면서 여러분이 동물과 진짜 다른 거는 진사회성에 관한 특성들인데 그게 뭐예요? 독서예요. 누군가의 지식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 옆에서 들으면서 느끼는 게 박사님이 아까 에스토니아 얘기하시고 초국가 기업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게 저도 사피엔스 책 읽고 너 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맞을 뻔했잖아요 형한테. 그러니까 그게 뷰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분명 읽었지만 읽은 게 아니고 누구보다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중에 멘토, 스승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느끼면서 또 그걸 계속 키워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감사합니다. 합산.